오늘날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화답을 받은다면 이 믿음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의 역사를 아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한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극진히 사랑했던 그 가정에 이 나사로가 급성으로 병이 와가지고 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집에 신방을 가려고 터덕터덕 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표현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믿음 그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안 계셔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걸 뭐냐 이걸 과거적 믿음이라고 그래 과거적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번에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불렀을 때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지나간 시간 이걸 과거적 믿음이라고 그래 과거적 믿음 오늘날도 우리는 과거적 믿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과거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거 해드릴 텐데 참 목사님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래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만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과거적 믿음에는요 주님이 전혀 반응 안 해 절대 여러분들은요 과거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과거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른 때 같은 막 농담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을 하니까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뭔 일을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현재라도 이걸 우리는 현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랬더니 이 주님이 이 고백에 뭐라 그러냐면 네 오빠가 살아나 네 오빠가 살아난단 말이야 이제라도 주님이 뭔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립서비스를 사실 한 거야 그러나 이게 보면 립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응답해 뭐라 그래요 네 할아버지가 살아날 거야 네 할아버지가 살아난다니까 살아나리라 오늘날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화답을 받은다면 이 믿음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또 믿음이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마르다가요 확 말이 바뀝니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앞으로잖아 앞으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적입니다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주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오늘날도 미래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적 믿음에 무엇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무엇무엇을 해 줄 것 같으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안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받아버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벌면요 내가 해 줄게요 이건 진짜로 립서비스예요 이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엇무엇을 해 주면 앞으로 내가 이거 잘 되면 이걸 뭘 하면 그건 개뻥이야 뻥 이 믿음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어디에 반응하시냐면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하면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적 믿음에 우리 주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올아버지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왜 안 왔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과거적 믿음에 주님이 반응하네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뭔 일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미래적 믿음 다음에 그거 우리 오빠 살아나는 건 다음에 살아나요 지금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감사해요 다음에 주님이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재림할 때 나팔볼 때 그럴 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냐 도를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도를 옮겨놓으라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죽으니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뭘 요청을 해요 도를 옮겨놓으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도를 옮겨놓으라는 거야 지금 내 말을 듣고 도를 옮겨놓으라 그런데요 신경전 버리잖아요 왜 옮겨요 아니 죽어가지고 나흘 됐는데 왜 옮겨요 냄새 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젠장 오지 뭐하려고 인지해 와가지고 그려요 왜 냄새 나는데 뭐하려고 시신 꺼내서 그 난리를 치려고 그래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신경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요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계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 그 지시 체등한 거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묶여가지고 그거 안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이 바운다리 안에 살다가 이 바운다리를 나오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게 힘 같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이야 마르다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어떻게 살아나 살아갈 수 있어요 도저히 안 살아요 왜 마르다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안 되는 거예요 돌 옮기라고 야 돌을 옮겨놓아라 왜요 뭐 때문에요 냄새 나는데 썩었어요 이미 사람이 죽은 지 다섯 시간이나 됐어야 뭔가 희망이 있지 사흘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 걸려있는 거야 다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나부터 마찬가지 이게 우리 인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지금 믿으면 네가 영광을 벌이라 내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면 네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영광을 벌이라 영광을 벌이라 영광을 벌이라 그래서 두 자매가 믿고 돌을 옮깁니다 이게 41절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믿어요 내 바운다리 내 지식 안에 계신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갈등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주일날 하루 안 빠지고 직장생활하면 돈 벌고 다 그러는데 장사하면 돈 버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현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적 믿음의 결정타가 뭐냐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누가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나 돌을 옮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돌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란 말이에요 내 이성, 내 불신,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옮겨 놔야 돼요 내 계산을 다 옮겨 놔야 돼요 그러면 역사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옮기는 거예요 못 옮기니까 죽은 나사로가 계속해서 무덤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니 점점 더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옮겨 놓을 때 불편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굴러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만 굴면 이엄 요소도 있죠 이엄 요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돌을 굴러내면 냄새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돌을 옮겨 놨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가 나오느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내 모든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적 믿음이 뭐냐? 돌을 옮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나사로 같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러면 불호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돌을 옮겨 놔야 돼 돌을 옮겨 놓을 때 역사 일어나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다 현저적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서 여러분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는 부활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